사람들을 모아놓고 기계를 가동하자 점점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이후 삽으로 퍼 작은 침대로 옮겨주었죠 일명 다운사이징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을 주제로 한 오늘의 영화 다운사이징입니다 한 과학자가 쥐를 가지고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들인 연구로 오늘도 별 기대를 하지 않고 기계를 가동했는데 생명체의 크기를 줄이는 다운사이징 기술을 드디어 개발했죠 박사 아르베른세는 자신이 직접 임상실험에 참여 박사 아르베른세는 자신이 직접 임상실험에 참여하셨습니다 그 외 최초의 지원자들과 함께 실험은 성공했음을 알렸고 다양한 요인으로 멸망을 걱정하던 인간들 앞에 새로운 대책 방안이 공식적으로 세상 밖에 등장합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다운사이징을 선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들 역시 논란거리가 되었지만 대부분은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죠 무엇보다 모든 것이 작아진 만큼 더 풍족한 생활이 가능했기 때문 주인공 폴 노리스 앞에도 다운사이징을 한 동창이 나타납니다 그야말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확신이 없는 생활 속에서 살고 있는 폴과 연인 오드리는 생각이 많아죠 소인들의 도시 레저랜드를 구경하러 가기로 해봅니다 모든 것이 작아진 도시만큼 물가도 엄청나게 내려간 레저랜드 다이아 팔츠와 목걸이 세트가 단 8만원 둘은 서둘러 상담을 받기로 해봅니다 현재 가진 1억이 레저랜드로 들어가면 100억이 넘는 가치를 가진다니 폴과 오드리는 고민 없이 다운사이징을 결정 어느 술집에서 소인들에 대한 반감이 있는 남자를 만나는데 굳이 새겨들을 필요는 없겠죠 오드리는 불안감이 생겼지만 함께할 미래를 위해 폴과 떠났습니다 아주 작은 확률로 잘못될 수도 있다 하지만 빼지 않았고 다운사이징을 하는 동안 잠깐 헤어진 후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합니다 온몸의 털을 다 밀어버리고 마취를 한 후 첫 장면처럼 기계에 들어가니 얼마 후 별일 없이 다운사이징이 완료되었죠 정신을 차리자마자 오드리를 찾는데 아직 병실에 오지 않았나 봅니다 알고보니 마음이 바뀌어 다운사이징을 포기한 오드리 다시 돌아가지도 못해 홀로 레저랜드에 들어갑니다 안에는 행복이 가득했지만 정작 폴은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궁전같은 집도 있었고 함께 받을 예정이었던 반지도 왔지만 오드리는 오지 않았네요 TV에서는 다운사이징을 이용해 불법으로 입국을 한 밀항자가 잡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처럼 다운사이징은 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는데 뭐 폴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소식이었고 1년 후 이혼서류에 사인까지 하게 되었죠 재산의 분할로 이사를 간 폴은 새로운 인연도 만들어봤는데 윗집에 두샨이 매일같이 파티를 해댑니다 새로운 사랑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홧김에 두샨의 파티장에 가게 되는데 알고보니 두샨의 인맥이 심상치 않았네요 생각보다 잘 즐기는 폴 두샨은 소인 사업으로 재벌이 된 부자였고 두샨은 소인 사업으로 재벌이 된 부자였고 청소업체 사람을 만난 폴은 약을 가져가는 여인을 도왔습니다 그는 소인이기 전 작업치료사였죠 여자는 미랑하다 잡혔다는 베트남 여인 농란트란이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얼떨결에 아프다는 트라인의 친구를 돕기로 한 폴. 레저랜드에서는 모두가 부여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 안에서도 빈부격차는 존재했습니다. 이곳에는 뉴스로만 봤던 밀입국자나 강제로 축소당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어쨌든 폴은 도움을 줍니다. 다음을 약속한 후 다시 찾아갔을 땐 친구가 죽어있었는데요. 뭐 어쨌든 트란을 도와 의족을 고쳐주는데 대략 고장 내버린 폴 결국 트란이 하는 청소릴까지 돕게 되고 빈민가의 사람들까지 함께 돕게 되었죠. 그러다 어느 날 최초의 소인방을 가보고 싶다는 폴의 얘기를 들은 두샨이 폴을 데려가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를 들은 트란이 따라가겠다 말했고 갑자기 여행이 시작되었죠. 그 길에는 다운사이징 기술을 개발한 박사도 있었습니다. 트란이는 저에게 고통이 없네. 이건 놀라운, 그렇죠? 그 길은 천천히 천천히 every thousands of lakes 그렇게 정말 부족한 책임을 만들고 모든 거부의 소통이 되었죠. 죄송합니다. 이 지난 몇년전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news이.. 네, 여기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무슨 news? 메탄이 발급되었고 메탄이 발급됩니다. 다음날의 끝입니다. 다운사이징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유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지구는 곧 멸종의 시기를 맞이할 거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졌다는 다운사이징 생각이 많아지는 가운데 이들은 최초의 소인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과연 소인마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영화의 뒷이야기는 넷플릭스에서 이어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다운사이징이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